어 블랙들은 뭐 에브리데이 톰이잖아 에브리데이 뭐 시트 대 퍽트 대 비트 대 터미 그지요 어 블랙들이 어 그니까 블랙들은 뭐 킬링하고 다 하잖아 프로포션 난단해 설치인 쿠볼 설치인 쿠볼 그잖아 그지 그니까 이제 월드는 이제 뭐냐 이 아오슈비츠 다큐멘터리 무비가 이제 베리 헬프풀 아 how to carrier how to carry out anti-humanist 요 항 어 anti-humanist Um 어aaaa how to carry out 어 하受 carry out anti-humanist parad子 이데 desp atoms 아 쇼팅하고 스피링하고 깨라려 그러고 그런 서치어 비헤비어 에프터 타임 인 저메니아에서 바이 트위시 바이 트위시 바이 그 철치 바이 개피퍼를 해픈이 됐다 이거지 에프터 타임 파월라이프들이 이렇게 유나시가 되어있었다 이거지 오디엔스트 라이프에서 그거를 게시타프가 해보고 같이 에프터젯 아스트로 오픈 된거지 커렌트도 세임 인제 시투에이션인가 시뮬러 시투에이션 인퍼블릭 파월라이프 그지? 위도 전라도 어? 그래서 이제 파워 투 캐리아 아홉십이채다 엔타 휴머니스트 팔레시프 이제 아홉십이채다 아타라이프 파워 투 캐리아 엔타 휴머니스트 팔레시프 아홉십이채다 기시타프 어? 지금 저메니도 저메니도 지금 이 나이저 파워가 컴퓨즈가 돼가지고 저메 커넥트 저메은 날리지 파워가 푸어 보다 에프터 타임하고 커넥트 저메하고는 날리지 파워가 휴즈 갭이 있어 커넥트 저메을 보잖아 커넥트 저메을 보면은 데어리지노 저메 그거도 언더스템이야 원더 컨트롤이 데어 엑스 제너레이션이 언더스템이야 올드 저메 커넥트 저메은 그냥 날리지 파워가 커넥트 유에스 유케이 어? 어? 제펜 이스라엘 코리아 어? 그냥 날리지 파워가 언더 레벌이지 어? 프리캠딩 유지납을 하지만 콜라캠딩 건정 팔로우 버전 저면들 저메 그 어 메신저가 인터넷 파일하고 그랬잖아 저스라그 블랙 어? 그 렛츠 고우 코리아하니까 더 주문을 보잖아 저세지 유에스니까 이제 막 코리아 쓴 거야 그럼 니가 렛츠 고우 코리아 스테이지를 렛츠 무브하자니까 렛츠 고우 코리아하니까 코리아 가면 전라도 나시잖아 전라도 그냥 카프라 그러어 렛츠 고우 코리아하자니까 코리아로 스테이지로 무브하자니까 어? 코리아로 어? 스테이지를 렛츠 무브 투 코리아하자니까 렛츠 고 코리아하는데 스테이지로 봐봐 어? 렛츠 라라보 블랙 라라보 전라도 있잖아 전라도 갱 히덼눈는 엑셀런트야 코리안들은 모상 코리안 갱들은 모스트리 히덼눈는 엑셀런트야 베칸드부 트래픽 어 어 크로스에요 크로스 어 어 어 저런거 어 어 이런 카가 이렇게 러닝 하잖아 이런거 저 그 카인드부 트래픽은 핸들링을 해 You know what I mean? 6-7요 맨하탄 주역 6-7요 어 어 어 1998인가 아 1989인가 어 6-7요 어 27-3 뭐 핸들링해 음 핸들링해 어 그게 6-3 되지 뭐 핸들링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이 트인 레이 트인트였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스티븐스 어 어떤 ağ 자 어롯